어우, 공채 고맙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채가 너무 귀여워 왜, 공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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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그래, 왜! 왜, 왜!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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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왜? 봐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왜 보지? 또 문장이 찍혀있는데 다 보셨어요? 자, 이 중에 한 명 한 명은 좀비 사과 좀비인지는 호동혁이다 문장이 적혀있다, 문장 시청자도 모르고 여러 권도 모릅니다 불이 꺼지면 좀비는 본인의 좀비임을 표시하는 의미로 고개를 간다, 간다 오! 오! 어떡해, 누굴 믿어야 돼? 야, 붙지 마! 3분 안에 인간을 물면 그 인간도 좀비가 됩니다 이번 판에 걸린 건 호동혁! 좀비 다섯 번입니다. 좀비가 이기면 좀비는 하나씩 뽑게 될 것이고요.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 인간의 다섯 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인간이.. 승리입니다. 3분? 여기 어디서 뭘 해요? 아니 여기 숨을 데가 없잖아. 근데 물린 사람은요. 항복에 견디는 거야. 항복하면 준비되는 거 바로. 그 전에 컴비나면 항복하면 돼. 안 돼. 진짜 살살 물어. 아니 아무런 기구도 없고 너무.. 못 내벗어. 최대한 안 잡히려고. 지원이 형 지금 상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너무 티났어. 난 지원이 형 인간이 많아. 진짜로. 허둥이 형 조심하면 바로 잡힌다. 그쪽은 100불 안 치마지 말고. 진짜로.. 승훈이 형 좀비가 돼. 지원아. 3분 너무 길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수근이 형 지금.. 만진다 이거 생각해. 아 수근이 형이다. 그러니까.. 와 이거 때문에 알았다. 수근이 형이다 진짜. 3, 2, 1. 좋았던 것 같은데.. 예, 대단해 무슨 얘기인지. 수근이 형이 형이다. 스탈비입니다. 아파! 아파! 도 생각하면 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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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아파! 좀비! 1분 남았습니다. 한번 보셔서. 나, 나, 나. 미안해, 미안해. 너무 예노토니 해가지고. 뭐야? 이게 성선살이라니까. 야, 생각시다리면 물어버리지. 형은 왜 날 계속 물어? 뭐라고 그랬는데? 공기라고 그랬는데. 가죽 냄새 너무 나요. 가죽 찬바지 먹고 있으라니까. 와, 이것 때문에 알았다. 죽은 형이다, 진짜.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3, 2, 1. 어, 보인다, 보이는데? 3, 2, 1. 어, 보인다, 보이는데? 3, 2, 1. 3, 2, 1. 어, 보인다, 보이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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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finances the the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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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뿐인 네 마음 세탁소 네! 세탁소 세탁소 네! 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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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 번으로 준비가 안 되었어요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진짜 진짜... 아이고, 자꾸미 숨졌어... 어휴, 무서워!!! 어디야? ! 가! 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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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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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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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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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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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습니다! 도둑소! 몰라! 도둑소! 확실해요? 확실해요? 도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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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겠어, 스텝이지! 모르겠어, 스텝이지! 모르겠어, 스텝이지! 아! 잡았다, 스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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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OUT인데요! 아! 아! 아, 없어져! 좀비! 좀비! 아! 동명! 친구 아닌데? 어?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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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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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야야야야 나 진짜.. 아 예 준비 준비 한 번 한 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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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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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내 미안해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예노톤이어서 감독님 맨날 거 같고 여기 어떻게... 우와! 여기 어떻게... 우와!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할 수 없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꽉 물었어요 인감 제가 여기에 아까 한 2분 때부터 이러고 계속 있었어요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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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니... 으악! 으악! 휘면을... 으악! 으악! 아... 악... 악... 으악! 5, 4, 5, 4, 5, 4, 5, 2, 2, 1.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왜 안 물었지? 5천 명인데 소리나는 질러. 키우가 꽉 물었어야 했는데. 착해, 착해. 3초 남았을 때 물렸어요. 그래서 3초를 참은 거예요. 제가 혼자 살아나오는 고민 없이. 다섯 번 여기로. 인간이 승리한다. 감독님 괜찮으세요? 허벅지 물었는데 세게. 감독님 미안해요, 감독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도 진짜 미안해. 코너로 몰려가지고. 톤 작작 얘는 톤이더라고. 지켜줬다. 오늘의 바베큐 메뉴를 걸고. 돌아온 좀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울성. 여기. 좀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스텝입니다. 예스. 박진감 놓치게 베란다 문 다 열어놓죠.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지옥을 끼고 막 해줄게 내가. 익스트림 해야죠. 시청자들도 너무 익숙해졌어요. 새로운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준비 환경입니다. 새로 맞췄어요. 들고 오켜봐. 제대로 안 보이는. 이거 혹시 새 첨단 VR 이런 거 아닌가요? 아예 안 보여요. 우와. 아예 안 보여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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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는. 우와. 잘 만들었다 이거. 으우. 잘 만들어. 물은 간단합니다. 물은 간단합니다. 잡아서 물어서. 한 곡. 두 명에게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록을 재서 제일 오래 버튼 팀이 VIP. 2등이 실속. 3등이 비건입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진짜 그러면. 가자. 가위바위보. 안내맨 준비 가위바위보. 근데 이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 그럴 일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항복을 해야 되는데 손을 비틀었는데 항복을 안 해. 근데 야 이 정도 아플 텐데 항복을 계속 안 해. 그래서 에이 툭 했는데 부러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 그거는 참은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뭐. 그러니까 게임으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기사는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사는 확실히 날 것 같아. 너희들은 참더라고. 특히 송민호.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야지.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한번 물려봐봐. 오늘은 진짜로. 피먹을 남겨줄게. 여기 들어가려고? 작전 한번 세우고 와야 되죠. 조이스틱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조이스틱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자 조기현이 또 은지현 또 마인드 컨트롤 좀 했죠 지금. 물어줄게 편해. 자 비워. mats. 퍼잖아요. repisty 함 persistence. 길쎄. 진짜 봐. 아 resolution. 포인트 Choose! wore your hand if you push. 원민호가 Beast인지 알지? 가랑지 사이에 libro? jut겨. 좀 낮추고 가면 돼, 낮추고 가면 돼, 낮추고 가면 돼. 시작! 낮추고 가면 돼, 아이 팔 풀지 마. 팔 풀지 마. 넘어가는 거. 아니, 아니 밑으로 앉혀. 여기 못 넘어가. 못 넘어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 뭔데? 야, 큰일 나, 큰일 났다, 어디 갔다. 서서서서. 이거 뭐예요, 뭔데? 야, 큰일 나, 큰일 났다, 어디 갔다. 서서서서서. 벌써 넘어갔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빨리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다시. 반대로, 반대로. 어디 갔어? 여기 따라 잡았다, 여기 따라 잡았다. 여기 내 거다, 이거다. 이거 나, 이거 나.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나야, 나. 나야, 나. 뒤로 갔다고, 뒤로. 뒤로 어디. 다시 돌아가자, 나. 다시 돌아가자. 지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다리까지 있어. 다리, 다리 좀 약간 양쪽으로. 됐습니다. 호동이 형 쪽으로 다 가나 보다. 다리까지 있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넘어간다니까. 지금 호동이 형 쪽이 벼 있어. 여기서, 여기서. 이쪽은 아예 못 지나간다니까, 지금. 나 여기도 모르겠어. 여기도 없어요. 이탈하면 안 된다니까. 이탈하면 안 된다니까. 스텝입니다. 맞나? 스텝입니다. 스텝입니다. 맞나? 스텝입니다. 가잖아. 잡았다. 가잖아. 잡았다. 잡았어. 야, 저거. 절로 갔어, 절로. 민호 위쪽으로. 민호 위쪽으로. 풀리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나 스텝이래요. 이거 내가 못 해. 여기 잠깐 건져나, 관계하면서. 니가 봐봐라. 잡았어. 빨리 와. 하려는데. 잡았다, 잡았다. 손아. 어디 갔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저쪽으로. 네? 다시, 다시. 이거 처음에 또 잘못됐어. 그쪽만 가 봐. 확돌이 풀어간다니까요. 시계쓰지만 그런 소리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확돌이 이렇게 쏘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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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던지는 게 있어? 나 얼굴 맞았어. 누가 때리는 거야. 아, 아파. 누가 때렸어. 얘네 뭐 던지는데. 좀비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아파. 야, 너희 뭐 던지는 거 있어? 아니. 쟤네 웃기는 애들 던지네. 너네가 그대로 당한다니까.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럼 없지, 그거는. 이거 안 되네. 야, 얘네 어디 가든지. 귀신이네, 귀신. 아니. 아니, 존경이잖아. 아니, 그냥 뭐야. 아니, 그냥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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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네. 뒤에 있는 거 같아. 우리 사이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밑으로 가자. 밑으로 기여 간다. 밑으로 가다. 밑으로 기여 간다. 밑으로 기여 다니네.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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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디 있어? 무조건 다 뜯을 거야. 잡았어? 잡았어.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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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뭘 뜯어. 이거 반칙 아니야? 캐리어 앉아 있는 거? 어? 규현이 형 어디 있어? 네, 규현 남았습니다. 다시 이리로 와. 다시 한 번 가자. 한 명 더. 수훈아. 자, 자세 다 주자. 다리 밑으로 빠져나가도, 아까. 뒤에서 막 쿵쾅거리는데요? 내 쇼파는 내가 다 잡았어. 여기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없어. 기여 잘하고 있어? 그럼. 여기 우리 사이 조심해. 초반에... 여기 우리 사이 조심해. 초반에 미리 넘어갔나 보다. 우리가 좀 올 때. 여기 다시 한다고. 다시 한다고. 자, 준비해. 여기 잡목 준비에 붙었지? 네, 붙었어. 붙었어. 그 다음에 달빛에서 소리내지 마자. 발자국 소리내지 마자. 발자국 소리내지 마자. 그쪽은 스텝 소리야. 좀 더 저기로 가도 될 것 같아. 좀 더 저기로 가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저기로 가오. 잡았잖아. 잡았잖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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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복이라고.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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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이거 봐. 밑으로 빠져나간다니까. 밑으로 빠져나간다니까. 어디? 다 밑으로 빠져나간다니까. 밑으로. 내가 있잖아. 와, 이거 안경 진짜 잘 만드셨네요. 우와, 1번. 아싸나? 아싸나? 했던 적 있어? 우리한테 잡힐 뻔했던 적 있어? 여러 번 있었어? 진짜. 아, 미안해. 나 점프하다가 허벅지에 맞았어. 형이 나 때린 거였어? 아, 때린 게 아니라. 나 진짜 안 봤어. 아니, 아니, 아니. 방송 보면 내가 미안하다고 계속 이렇게 해. 팔을 놓으면 안 돼. 그리고. 형, 형. 형, 그쪽에 있지 마요. 형, 그쪽에 있지 마요. 나는 이쪽이 무서워. 형 쪽으로 제가 많이 지나갔어. 그리고 여기. 형, 가면서 이거 해야 돼요? 어, 어. 손도 많이 흔들고. 그리고 형 가랑이로 보내주시면 또 안 돼요. 아니, 형 이렇게 이렇게. 아니, 형.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어? 야. 이때 나가면 이때. 어? 야. 이때 나가면 이때. 아니, 그래도. 그래도 이 때 딱 걸리지. 팔 조심해, 팔. 못 할 것 같은데. 바로 걸릴 것 같은데. 무서워, 지금. 우리가 더 무서워. 자, 죽음으로 변신.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아이고, 저거. 누워, 저거. 처음만 견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됐어요, 숙비들. 아이고, 저거.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야, 무릎 높이 올리지 마라. 인중가구로 하면 안 된다고? 1, 1, 시작.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어, 초반에. 시작.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어. 초반에. 내가 왔다, 넘어갔다. 하나 넘어갔다. 여기 왔다. 뒷손 들린대. 뒤로 그대로. 다시 시작. 바닥, 바닥, 바닥. 나야, 나야, 나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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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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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아, 아고. 어? 장구 잡으러. 어? 아, 아? gemaakt괜찮다. 함 방독 입장. 방독 입장. 방독 입장도 왜 깨우요? 기회라, 기회라, 기회라. 기회라. 아, 보아. 최대한 낮게. 최대한 낮게. 어, 죄송합니다. 최대한 낮게. 알라, 알라. 맞지마, 알라. 맞지마. 나, 나. 어? 어? 신화가 다 뒤로 지나갔다. 이들어가, 이들어가. 신화가 다 뒤로 지나갔다. 이들어가, 이들어가. 니가 어르신가는데. 이들어가, 이들어가. 니가 어르신가는데. 어? 그럼 또 이제. 둘이 지나갔나 보다. 지나가. 어? 나갔지? 나야, 나. 아, 스텝이 치고 있는 형. 아, 스텝이 치고 있는 형. 빨리 가, 빨리 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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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빨리 가. 어? 어? 벌써... 벌써 나갔어. 벌써 나갔어. 나야, 나야, 나야. 나 못했어요? 니네 쪽으로 지나갔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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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이쪽 손이 들었어. 형, 이쪽에서, 이쪽에서. 스텝 쪽이 제일 어려워. 이쪽에서, 이쪽에서. 스텝 쪽으로 더 치우칠래? 나 완전 치우쳤어, 완전 치우쳤어. 발도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누구지? 스텝. 나야, 나, 나. 어? 어, 냄새 나는데, 냄새, 냄새. 어? 아, 스텝이 죽은 형. 어? 어? 야, 뭐 냄새 이상한 건데. 밝은 냄새 나는데. 야. 뭔데? 야, 어? 아, 좀비 사람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아, 아. 누구야? 잡았어? 잡았다. 나간다. 아, 아. 너야, 미안해.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형. 무슨 양수야, 이거 갑자기. 어디 갔어요? 이거 누구야? 이거 나야. 이거 누구야? 호동이 형이 수근이 형 붙었지? 나 지원이 형 손 어디 졌지? 호동이 형이 수근이 형 붙었지? 나 지원이 형 손 어디 졌지? 여기. 여기 못 간다니까, 이쪽으로. 그쪽에 있어, 그쪽에 있어, 그쪽에 있어. 여기 못 간다고. 그쪽에 있어. 나갔다. 뒤로, 뒤로. 바로 들어와. 그쪽에 있어. 나갔다. 뒤로, 뒤로. 바로 들어와. 바로 들어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걸렸지? 잡았다, 이쪽이다. 돌아갔어. verschill such. 또 하나 contribution, mate. bing, 또 하나 sign들이. 동선이가 터졌잖아. 윤 나야! 나야! 나라고! 누구야? 내 위에! 내 위에! 내가 발 잡고 있어 지금! 이거다 이거! 누구야! 내 위에! 내 위에! 내 위에! 내가 발 잡고 있어 지금!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벗어! 벗어! 잡았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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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를 따라와! 여기! 여기! 어디! 잡았다고! 여기! 나 목소리를 따라와!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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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내가 잡았어! 이거! 그건 나고! 여기 내가 발 잡고 있는 거! 여기 발 잡고 있잖아! 그쪽으로 가봐! 빨리! 빠진다! 어디! 뒤에! 빠졌어! 팔도 잡았어! 내게! 여기! 여기! 그거! 여기! 그거! 이거 나하라고! 어디! 어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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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 차야! 간다! 간다! 강봉! 강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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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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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내 간절히 이걸 해? 뭐! 내가 헷갈려! 안 보여! 아니, 봐! 급소! 아니, 안 보이는데 급소는 진짜 잘 찾네! 그렇지? 형들이 날 몰아가지고 그래도 옷이인 것 같아. 너를 왜 얘기를 안 해? 얘기했잖아 계속 나를 물더라고. 옷이 너랑 비슷해 촉감이. 촉감이 어떻게 비슷하지? 아 근데 너무 웃겼다는 건 민원을 잡았거든? 잡았는데 뭐든 좀 다른 사람을 부르거든. 아 나를 물었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참았어요. 넘기고 빠져나가려고. 다른 물 꾸며물. 다른 물 꾸며물. 다른 물 꾸며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부러. 두 명으로. 더더. 파이팅. 그거 없이 그냥? 어 없이 그냥. 이쪽 잘 볼 수 있어? 여기가 좀 어렵던데? 형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나 이리로 가려고. 나 소파 잘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 앞뒤 광격을 벌리는 순간 이게 입구가 되거든. 거의 이제 완벽 시스템 갖춰졌을 때 이제. 내가 여기만 이렇게 해. 여기만 이렇게 해 줘도 못 지나간다니까. 뭘 구울. 뭘 많이 구울까요? 아니, 여기는 누가 써야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네가 한번 흔들어 놔줘, 어차피. 어떻게. 몰라, 그럼. 그렇지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열러지 않아. 막 급해도. 상대방 발을. 두 번 더 해도 돼요. 점프해서 피하는 거다. 고! 고. 미래방. 네. 지금 지나간다, 수근이 형. 어, 지나간다. 수근이 형. 지나간다. 지나간다, 수근이 형. 잡자.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봐봐, 봐봐. 천천히, 천천히. 가야 돼, 가.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자. 아직 못 갔어. 아직 못 갔어. 아직 못 갔어. 잡았어. 아직 못 갔어. 가야 돼, 봐. 가야 돼. 같이 갔지. 나, 나. 아직 못 갔어. 여기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잡았다, 내가 봤어. 뒤로 넘어갔어. 뒤로 넘어갔어. 잡았다. 누구야?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여기 앞에 있다. vezems. 너 앞에 있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여기서 오는 향아. 뒤로 넘어갔자. 여기 있다고. 나야. 형. 왜 여기에다, 누가? 너 왜, 피오야 너 왜 여기 있어? 형 왜 뛰어오어? 형 왜 뛰어오어? 다시, 다시, 다시 시작! 빨리 와, 피오! 간다! 피오 왔어? 뭐야? 뭐야? 누군데? 왜요, 왜요? 뭐하냐고! 뭐야? 누가 막 때리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갑니다! 여기 지나갈 걸 잘 잡아, 민호야! 됐어, 이제 못 지나가게 다시 청초미! 못 지나가게 다시 청초미! 이게 뭐야? 내 다리인가 봐! 야, 내 다리야! 야, 손을 놓고 가면 안 돼! 귀현! 귀현아, 너 지금 울 때 쳤어, 나! 말하는데 이게 안 돼! 넥슬라이스 쳤다 해도 돼, 정확히! 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 누가 자꾸 때려! 아, 때리는 거 하지 마! 그래! 타임! 야, 쓴다, 이거 벗는다! 안 때려, 안 때렸어! 때리지 말라고! 아, 때리지 마! 잠깐, 잠깐! 그거 그리고 있어봐! 어느 거냐면, 이 형은 괜찮잖아! 아, 오케이! 어? 누가 때려, 그잖아! 야, 피오야! 때리는 거 아니지! 야, 솔직하게! 야, 우리 형 뭐... 야, 솔직하게 민호야! 지금 여기 타박상 장난 아니네! 아, 에이! 형, 아직 가지 마, 아직 가지 마! 2, 1, 시작! 나도 때려! 나도 때려!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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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 지! 형! 형이 없어! 형이 없다, 삼 complicado! 형! 내가 살린 거야,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잡았어? 내가 살린 거야 호동이가 어딨어? 여기 소파 위에 있어, 호동이 잡았어? 쇼판 내려와, 내려와! 쇼판 내려와, 내려와! 아, 볼만 하지 마! 자, 월루와! 다시 시작해, 다시 자, 월루와! 처음으로 시작해, 피워야, 일로와 시작해, 다시 자, 월루와! 처음으로 시작해, 피워야, 일로와 피워야, 피워야 피워야, 어디 있어? 피워야, 빨리 와! 피워야, 빨리 와! 잘한다! 잘한다! 빨리 와! 잘한다! 로동이 형이 갔다 로동이 형이 갔다 야, 잡아! 물어! 물어! 잡았다! 야, 물어! 잡았다! 잡았다! 한복 없어! 한복 없어! 한복 없어! 호동아!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어떤 거야? 바로 네 뒤에 봤던 가 capac Hausseok 어떤 거야! 하아 Kings! 하아 Kings! Nos! 하하하하 하아 Kings! 하아 King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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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냈다. 아... 얘 피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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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번만 더 하자. 아... 못 해. 못 해. 아... 아... 1등 VIP 세트. 1인당 실값 8만원 상당의. 좋은 사이 팀이죠? 지원규 형 좋은 사이. 와... 13분. 좋은 사이. 1번이 진짜 좋았네. 그러니까 1번이 좋았네. 아... 7분 세트. 우리는... 흐린. 달린 예로인. 5분 34초로 2대 가셨고요. 어?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3분 44초를 기록하신 동근혜가 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약에서 구워먹는 게...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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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먹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자! 어? 알았어. 굳이 이게 맞지. 그리고 저희가 신수육이 오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용보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맞습니다.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맞습니다.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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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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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한다. husbands! 잘한다. 그럼 sex. Taj NOu! conservativeïsam proper! 나는 태어나уч bah! mín의 굳... 제주도에 내려오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여러분의 용골 7개를 획득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일단 발표하고 여러분이 그럼 고민해 주시겠어요? 여기도 그럼 쓸 수 있기는 있는 거야? 방출도? 제가 먹을 때 쓰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같이 먹게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야지. 대방출은. 대방출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용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 자리에? 밥 먹으러 왔어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얘네들이 진짜 별일이 없으면 화려했더라. 이게 그게 그렇게 화려할 일이고 나를 얼마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도전자. 자, 첫 번째 도전자. 얼굴 근육이 살아있는 남자. 아, 피오다. 아, 피오다. 피오와 프로. 아... 얼굴로 보고. 근육남. 와... 생선구를. 피오는 기술이 좋아, 요즘에. 피오야, 이거 하나만 따와라. 그럼 피오는 무조건 따지. 와, 이거 진짜 배울 때? 어랑 나랑 같이 잔대! 어랑 나랑 같이 잔대! 자, 이거는 얼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 아, 뭐 뛰는 건가 보다. 어? 공주? 고무줄을 얼굴에. 표정과 얼굴 근육만을 사용해서 목까지 내려주실 것 같은데. 30초! 아, 이거 검은 거구나. 이거 누가 이런 걸 해요, 근데? 형이, 거기 있는 분들이. 저희도 스포츠 연습했어요. 이거는, 피오 씨는 연습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게 써져요? 코믹, 코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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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끝. 코끝, 형 더 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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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로, 혀로, 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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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밀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방법이야. 오, 잘하네. 30초 되겠는데? 대. 위로 올려, 더. 우,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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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는. 저거 서비스 센터로 다 보여주네. 야, 저거 일반인이 해도 저 정도인데. 이거 피오 돼. 될 거야. 피오 챔팬이에요. 야, 여기 들어가지만 큰일 난다. 피오는 남들보다 얼굴에 근육이 30개가 더 있어요. 아, 그 정도야? 입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피오는 너무 창백한 것 같은데, 근데. 피오야, 이거는 뭘 할 수가 없어. 이거 너밖에 못해. 안 돼. 안 돼. 김이 그렇게 안 해. 여기서부터. 뒤에를 좀 더, 뒤에를 좀 더 밑으로. 야, 30초는 좀 힘들긴 하겠다. 자, 30초 후에 이 방송 끝날 수 있습니다. 10초 만에. 괜찮아. 피오야, 이거는 뭘 할 수가 없어. 와우. 와우. 야우. 노. 진짜 아래랑 위랑 경계선이 확실히 있다. 약간. 와우. 야우. 이런 바다 동물 본 것 같아. 뭐지? 뭐 있는데? 있어, 있어, 있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코에 자리 잡으면 줄이. 자, 수익했나요? 좀 더 내려내지 않아? 알겠습니다. 얘가 지질하겠나 봐. 레디! 시. 레디! 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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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커. 어! 진짜 손잖아? 어?! 진짜 손 나나? 어구!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뭐 하는 거야. 좀 더 내려야겠다. 좀 더 내려야겠다. 좀 더 내려야겠다.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 야, 뼈야. 더 올라갔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7, 9, 7, 9, 7, 9, 7, 9, 7, 9, 9, 9, 10, 10, 10, 10, 10, 10. 3, 2, 1, 2, 1 끝! 수고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미동도 없어, 고무줄이. 더 올라갔어! 죄송해요. 너무 어려웠어요. 잘했다 이런 건 방법이 없다고 안 해봐서. 참, 너무 아쉽네요. 이것만 하고 너무 찝찝하네. 3일은 그렇게 즐거웠는데. 형, 소원으로. 그리고 다음 거, 사고 문제. 그럴 뻔에는 그냥 다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용신 재수한, 용신 재수한. 용신 재수한. 그러면 우리 요번은 어차피 끝났는데. 뭐가 더 있어요?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한 게 소품이 커서 다음번에 못 틀고 올 것 같아서. 다음번에 못 틀고 올 것 같아서. 이거는 번의 게임이에요, 번의 게임. 예를 들어 비건 팀이 그거 성공하면. 우리 같이 먹는 거야? 실용으로. 실속. 실속. 그러면 실속이 성공하면? vip. vip가 성공하면? vip가 성공하면? vip가 성공하면?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다 같이. 오, 참. 전원 vip, 그거 의미 있다. 그럼요. 전원 vip면 도전해보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거야? 올 들고 왔는데 무섭게. 너무 커서. 애들이 화를 내더라고. 언제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모릈네. 지리사에서 모릅니다. 들어갑니다. 잘 먹으면 되지. 뭔지 알겠다. 이거 지연이 되지. 아크리판 얼굴로 뚫고 나가기. 랩 대신 아크리판 뚫고 나가는 거 알잖아. 우와, 이건 뭐야? 왠전 씨가 도전할 종목은 캐치 챌린지. 캐치 챌린지. 이마로 잡는 거야? 이마로 카드를 잡는 거야. 우와. 아크리판. 아크리판을 찾는 거야. 아크리판을 찾는 거야. 아크리판을 찾는 거야. 원, 투, 쓰리. 고. 투, 쓰리, 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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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근데 이거 옆에서 좀 잡아줘야겠는데? 아, 이거. 이렇게? 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내려는 봐도 되잖아, 연습 말고. 와, 근데 여기 있으면 또! 와, 근데 여기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해봐. 아니면 형, 좀 이렇게 문 대고. 정정기, 정정기. 별걸 다 하네요, 진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진짜.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제 말이 맞죠? 정지를 잡고 있는 날이니까요. 정지를 잡고 있는 날이니까요. 잠깐만, 잠깐만. 형, 끝까지 보면 늦어요. 감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 끝까지 보고 하면 늦어. 응전이 성공하면 모두가 VIP 세팅입니다. 자, 용왕님이 백성의 전력을 걸고 도전합니다. 용왕님. 갑니다. 오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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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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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는 있었어. 앵글이 버드, 앵글이 버드. 새가 날아온다가 유리창에 부딪힌 것 같아. 앵글이 버드, 앵글이 버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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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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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해봐야 되나 봐. 누가 연습하나 보는데? 오케이! 저렇게 해봐. 기훈아! 기훈아! 괜찮아요? 말이 없어, 말이 없어. 괜찮아요? 자, 마지막기입니다. 히오까지 시도하면 이제 비에는 없습니다. 딱 위에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수근이 형이, 수근이 형이.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네가 이거 지나가는 걸 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바라박아야 돼. 여기 떨어져 봐. 하나, 둘, 셋. 어,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내려왔어? 아까워. 내려왔어, 지나왔어. 먼저 내려왔어. 한 번만 다시 해봐. 근데 형 카드를 왜 밖에서 줬어? 뭐가? 카드를 어떡해 한 번 해, 한 번 해, 한 번 해 한 번 해 준비해 아, 이거 기계가 잘못됐어 울어, 울어 진짜 울어 한 벙 없어, 한 벙 다 한 벙! 다 한 벙!